허허 억울하다 억울해 내가 더 억울해 박세인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 조용조용 판결하고 있으니까 두 분 다 조용히 여기서 기다려 주시고요 쟤가 거짓말 치는 거라니까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나는 분명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너가 가져가서 놀았잖아 아니라고 거짓말 하지마 너나 거짓말 하지마 자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여기서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자 기다려보시고요 저는 점심시간이라서 음식 먹고 보겠습니다 잠깐 우리는 뭐 안줘? 야 경찰 야 아 배고프다 우리는 굶기나봐 오비키 박세인 악마잖아 천국 지옥 감옥에서 간식이 있다 나와라 야 파인애플 탕으로 나와 진짜 상큼하고 맛있는데 맛있게 먹으렴 맛있겠잖아 오리지널이야 진짜 맛있어 아 부러워 나는 왜 안주고 쟤만 추는거에요? 음 맛있어 악마님 이건 차별입니다 저도 추세요 저도 알겠다 지옥에 나오는 탕으로를 주지 나와라 야 저건 진짜 탕으로인가? 나도 파인애플 있다 이거야 먹어보면 악트 가짜 탕으로잖아 지옥에선 이런 탕으로 밖에 없다 이거 다 못먹는거잖아 맛있어 보이는데 나도 딸기 탕으로 먹고 싶어 악마님 이거 너무합니다 저한테도 먹을 수 있는걸 주세요 저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사정이 딱하니 먹을거를 주지 넣어라 야 이게 뭐야 맛있겠잖아 뭐지 신기하잖아 맛있게 먹으렴 열어보면 맛있겠잖아 짜장라면 감사합니다 냄새 좋아 나 짜장라면 좋아하는데 한입 먹으니까 끝나버렸어 다 먹고 싶은데 진짜 큰 잼 반 짬짜면 8인분이래 짜파게티 최대 몇? 저는 두개까지 먹어봤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크다 맛있겠잖아 매콤해 짜파게티랑 짬뽕이랑 섞었어요 나는 감질맛나게 조금 주고 크기를 비교해봐 이게 정당한지 이건 엄청 크고 이건 엄청 작아 너무나도 차별이고 억울하잖아 박세인 나 어차피 이거 다 못 먹는데 너 조금 먹을래? 진짜? 고맙잖아 자 너 이거 먹어 하 고비키 너 왜 이렇게 착하냐 그래서 천국갔나봐 재밌게 먹겠다 우와 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잖아 너무 맛있잖아 또 또 또 먹어 또 여기 엄청 많아 신난다 또 먹어야지 자자자 한결이 났습니다 다들 모이세요 그때의 상황을 다시 말해보세요 하 그때요 제가 열심히 뉴진스 블라인드백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딱 열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봐라 뉴진스 블라인드백 요즘 블라인드백 만드는 게 유행이어서 내가 만들었지 기키키키키오 비키 뭐야 재밌겠잖아 비키야 비키야 우와 너가 만든 거야? 어 설아야 응 요즘 블라인드백 만드는 거 유행이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지요 뉴진스 블라인드백 우와 진짜 잘했다 고마워 뜯어보고 있었어 근데 왜 불렀어? 아 화장실 같이 안 갈래? 그래 가자 허허허허 허허허 허허허허 비키 이건 내가 재밌게 만들어주지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여기다 아하하하하하 뜯어봐야지 가위로 뜯기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허허 쟤네 오기전에 빨리 해야지 아 재믓겠다 해보자면 바디부터 눈 뜯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 맞지? 맞겠지 뭐 몰래 해야지 머리카락 머리카락 붙여보면 이렇게 앞머리잖아 재미있잖아 옷 입혀야지 옷 입히니까 딱 맞네 신발 신기고 오 근데 비키야 너는 저거 어떻게 만들었어? 내가 어제 하루종일 다 그림 그려서 그 마커펜 있잖아 그걸로 색칠하고 우와 색칠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겠다 맞아 진짜 오래 걸렸어 근데 재미있었어 근데 밑그림을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렸어? 아 그거 구글에서 사진 찾아가지고 아이패드에 띄워놓고 종이 대고 비치는 거 그리면 돼 아 그렇게 나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응 그러면 똑같이 그릴 수 있어 우와 대단하다 이제 나가서 같이 꾸며보자 그래 나가서 꾸며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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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건 뭐야 뭐야 삔인가 머리띠잖아 하하하하 유진스 완성 다 놀았네 다 놀았어 어? 오비키 왔다 어? 내 유진스 블라인드백 어?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어 어디갔지? 어 날아갔나? 바닥에 떨어졌나? 어떡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사라졌나봐 하하 그래 사실은 내가 가져가서 놀았다 하하 거봐 내 말 맞잖아 박세인이 가져간 거라고 하하 그럼 악마 박세인 누나는 감옥에서 하루형을 처합니다 뭐? 하루? 야 너무 심해 감옥에서 하루 동안 있을 수 없어 그럼 형을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다시 불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하 오비키 내가 몰래 가져가서 놀았어 재밌어 보여서 미안해 새로 만들어줄게 괜찮아 그럼 같이 만들자 하하 오비키 너 진짜 착하잖아 좋습니다 그럼 둘 다 감옥에서 나오세요 키키키키풍 뽕뽕 와 풀려났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감옥에서 풀려나기 대성공 성공 하하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환기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 날 수 있어 토마토